모든 지금 경기 부양책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전인대 상무위원에서 얼마 풀 것이냐 지금 진짜 10조 위안을 풀 것이냐는 그때 보고 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 . 중국 이 모든 부양책의 핵심이 뭐냐 하면 소비를 살리기 위한 겁니다. 소비 심리를 회복되기 위한 겁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 작년에 중국 gdp 성장률 gdp에서 경제성장을 보면 그 경제성장 기여도 가장 높은 게 소비입니다. 작년 gdp 기준을 했을 때 82.5%가 소비에 의해서 지탱을 했고요. 작년입니다. 23년도. 그다음에 투자가 28.9% 수출 은 마이너스. 워낙 때리니까. 그런데 가다가 압도적이에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만 보면 2020 상반기만 보면 수출이 한 60%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투자가 25.6% 그다음에 순수출이 한 13.9% 전기차 그래도 싸게 태양광 바래. 싸게. 배터리. 그러니까 지금 EU에서 중국산 제품을 전기차에 대해서 지금 고율관세 때린다고 하는 거 잖아요. 그만큼 소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돈을 잘 안 쓰고 있다는 이야기죠. 중국 경제가 과거에 우리와 같이 중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였어요. 그런데 중국은 지금 수출 주도형 국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뭐 내수 소비. 14억의 내수 소비의 국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을 써야 되는데 안 써야 안 써. 안 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우리 저 피디님 뭐 이게 핑티 소비라는 뭐 핑티 소비 혹은 반향 소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뭐 뉴스에서 제가 얼핏 듣긴 했는데 교수님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중국에 유행하고 있는 한 트렌드 하는 신조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핑티 소비라는 게 뭐냐면 경계가 침체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고용도 불안하니까 중국인들이 이제 돈을 안 쓰는 거죠. 가성비만 찾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품도 안 팔리지. 그만큼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라고요. 세 가지입니다. 불신, 불안감, 불확실성. 코로나 겪으면서 정책에 대한 불신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다음에 불안해요. 내가 잘릴까 봐. 기업들이 지금 돈을 안 푸 분들니까. 소비를 안 하니까 기업들도 안 줬죠. 그다음에 불확실성. 점점 미국이 중국을 더 때릴 것 같고. 지금 이게 전쟁도 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세 가지의 심리가 산불에 인해서 사람들이 자꾸 이제 핑티 소비를 아까 하는 거예요. 아까 반향 소비는 뭐냐면 대도시는 여행 가기보다는 시골 같은데 정말 조금 자연을 체험하면서 그런 것도 하고 물건을 살 때도 막 따져보면서 신중 소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중국하면 보복 소비 이런 게 많았죠. 그런 단어. 그런데 이제는 보복 소비 에서 어디로 넘어가요? 보복 저축으로 넘어가는 거죠. 아 이제 더 아끼고 저축한다. 네. 데이터 좀 말씀드려볼게. 이거는 제가 이 칼럼도 이렇게 자세히 썼는데 중국의 2023년 8월 그러니까 올해 8월까지 중국 가계 저축 총 금액이요. 가계 저축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경 한 8200조 정도입니다. 가계 저축이 가계. 그러니까 사람들 일반 가계 개인인이죠. 그러니까 중국 아예 위아나 저축 잔액으로 보면 한 300조 위안이 넘어가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5경 8천조 원. 여러분 5경입니다. 5경 8천조 원이 은행에 있는데 위아나가. 그중에서 가계가 가계가 지금 금액이 이경 8200조라고요. 그 돈이 은행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그냥 크으윽 잠자고. 예전 같으면 그 돈이 막 소비로 돌텐데.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러면 돈을 안 쓰냐. 소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 같으면 써겠어? 제가 만나본 많은 중국 친구들은. 왜? 내가 예전에 주가 좋을 때 있잖아. 다 있고 집값도 계속 올라고 했었어. 내가 한 10억의 자산가였어. 그런데 지금 뭐요? 지금 5억도 될까 말까다. 심리적으로 니 같으면 쓰고 싶겠니?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아껴야죠. 네. 지금. 또 내가 직장이 지금 언제 짤릴지 모르는데. 그렇죠. 이거라도 들고 있어야. 들고 있어야지. 그래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1년에 한 5번 오는 사람이 이제 한 2번 한두 번 올까?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경제학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면 총수요가 자꾸 활약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총수요가 하락한다는 개념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한 가계 소비 그다음에 기업 투자도 줄어들고 정부 지출 그다음에 순수출 이게 합쳐진 게 총수요인데 지금 정부 지출을 빼고 가계 소비 기업 투자 그다음에 수출 모두가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총수요가 떨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돈을 안 쓰니 다른 기업도 돈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얘기다 보니까 이런 악순환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 소비가 유축이 되니까 시장이 이동성이 안 풀리고 기업으로 돈이 유입되지 못하니까 기업도 돈을 또 투자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악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중국의 모든 부양책은 이 소비 심리를 살리기 위해 가장 큰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관심있게 봐야 될 지표는 뭐냐면 중국인들의 소비자 심리지수를 보려야 돼요. 아 소비자 심리지수. 부동산 가격과 소비자 심리지수는 정비대 합니다. 같이 갑니다. 부동산이 오르면 소비심리도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번에 1차 부양책 나오고 2차 부양할 때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네. 주가 올라오는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오른 금액으로 부동산이 약간의 조금은 좋아지는 지금도 약간은 좀 좋아지는 심리적으로 약간은 지금 부양책을 정부가 할 거라고 믿고 있고 바닥이지 않을까 주가도 좀 올랐고 그 돈을 빼서 벌은 돈으로 지금 부동산 계약금 걸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올라줘야지만 부동산은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역으로 말씀드리면 중국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두 가지의 자산 금융자산과 실물 자산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있으면 부동산은 이게 돈이 크기 때문에 시간차가 필요해. 하루아침에 안 바뀐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 하려면 일단 주가를 올려줘야 돼.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10억에서 5억 정도 됐다고 했죠. 한 7억 정도 됐어. 한 쪽은 올라오니까 6억 5천 정도 됐어. 그것도 오른 걸로 내가 부동산 계약금액도 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알기 때문에 제가 1차 부양책이 나왔을 때도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핵심은 부동산이 아니에요. 주가를 보셔야죠. 그래서 이제 올라가야지만 사람 심리적으로 하나라도 올라야지만 소비가 되지. 아 이제 6억 좀 됐네. 아 이제는 조금 핑티 소비보다는 조금 그동안 내가 못 먹었던 것도 먹고 소고기도 좀 사먹고 소고기도 사먹고. 그럼 되는 거라네요. 교수님 그러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리가 됐는데 조금 더 깊숙이 하나만 들어가 볼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중국이 정말 연 두 자릿수 성장 이렇게 달려오다가 너무 커져 가지고 한 자릿수 줄어들었지만 몇 년 전만에 또 멀쩡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경기 침체의 이런 막대한 부양책을 쓸 정도로 위기에 빠졌냐. 근본 원인이 도대체 뭐냐. 그게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근본 원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 근본 원인 설명하기 전에 일단 5%의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아까 피디님이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중국 10% 성장을 했는데 지금 5%가 엄청 내려간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절대 성장률을 보시면 절대 안 돼요. 10% 성장을 할 때는 1%가 예를 들면 그게 우리가 장저민 시대 후진타워 이렇게 넘으면 장저민 시대 1%는 그때 10% 11%만 하는데 그때는 한 400억 불 500억 불 1%의 개념이 크기가 그렇다고요. 그런데 지금 1%는 뭐요 2400억 불 2500억 불이 되는 거라고요. 그만큼 GDP 규모가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성장률을 보면 안 되고 뭘로 봐야 돼요. 성장의 크기를 보셔야 돼요. 덩치가 그만큼 커졌잖아.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5% 부분들을 그런 걸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이 근본 원인이 왜 그러면 이게 이유가 뭐냐. 일단 저런 부분들이지만 첫 번째는 가장 큰 건 일단은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그게 아까 심리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됐어요. 불신을 만드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코로나가 말은 안 했지만 다 잘못된 정책이었어요. 중국 엄청나게 막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봉쇄하고 못나오기하고 아파트에서 진짜 그거는 사람들한테 정말 잊지 못할 상응 효과를 줬습니다.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상태.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더 심해지고 중국이 성장을 해왔던 것은 뭡니까 저렴한 메일 인 채널을 만들어서 엄청 팔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출이 떨어지 안 되면 기업들이 그 많은 여러 가지 중국에 수출하는 지금 제조하는 기업들이 우리가 보통 기모를 한 600만 개 이야기를 하는데 통계에 안 잡히는 것이 아니면 천만 개 이상이 됩니다. 제조 기업만.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일자리도 만들고 투자도 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전부 다 거꾸라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모 같은 애들이 처음에 시작했던 것은 이렇게 남아도는 정말 재고들을 떨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 그러니까 돈 버는 그러니까 지금 핀도도의 테모 이런 애들이 돈 버는 머리가 엄청 빠른 거죠. 그런 이유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인 아까 소비가 안 되는데 소비에 완전히 불신 불안감 못 믿겠다라는 게 큰 것들이. 그러니까 코로나 두 번째가 이제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더 강도가 세워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정책적인 리스크 지금 부분들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일부적인 정책 그러니까 리더에 대한 정책의 리스크 등이 약간의 부분들이 또 있는 것 같고 그런 지금 큰 이유가 이런 측면에서 이제 다가오는 것 같고 번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또 그 소비심리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이제 중국 제재가 있다 보니까 중국의 취업난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들었어요. 소위 뭐 건설 이제 이용제 아니면 배달 알바 일자리 시가 말랐고 명문대학을 졸업 하고 뭐 스탠포드 박사 졸업을 했는데 뭐 정말 평편없는 일자리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과장될 수도 있는 보도도 있는데 중국 경제의 실험 문제는 어느 정도 심각한 건가요 교수님? 심각하죠. 이게 이제 정책 부분들에 대한 불신이 더 강해지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그 나라의 경제를 보려면 그 젊은 세대의 우리가 말하는 이런 취업률을 봐야 되고 그 활동인구 특히 이 대졸자들의 움직임의 폭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심리적으로 지금 유축되어 있고 지금 경쟁이 안 돌아가다 보니까 이 청년 실업률이 지금 이제 한 21.5% 전체 실업률이라 지금 청년 우리가 말한 실업률이 매우 심각하죠. 만약에 이들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청년 실업률을 해결 안 하면 지금 그러니까 시진핑 정부에 대한 불신 불만이 더 강해지면 이게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것들. 약간 정치 정권적인 문제로 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도 우리 있을 때도 상하이에서 백지시 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결정적이었거든. 젊은 애들이 만약에 들고 일어나면 그건 왜냐하면 그 젊은 친구들이 다 옛날에 시진핑 지속을 다 지지했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시진핑 1기 때 시진핑 정부가 했을 때 많은 서비스나 it 자리를 만들면서 이렇게 좀 인건비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 지지를 했고 했는데 이게 갈수록 이게 이제 3기까지 오면서 지금 이제 경제가 힘들어지면서 이제 이런 친구들이 이제 불만이 많아지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아까 백지시 하면서 이제 이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젊은 세대들은 여러분 중국 가보시면 뭐 유튜브도 안 되고 구글도 안 된다고 하시지만 이 친구들은 다 vpn 깔아서 다 볼 거 봅니다. 뭐 아무리 하더라도 그렇죠. 가장 어떻게 보면 걱정되고 해야 되는 세대인데 이 친구들이 싫으면 심각하다는 것은 걱정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걸 하기 위해서 5%라는 이 개념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5%를 내외라고 왜 계속 이야기를 하냐라면 고용효과지수라고 하는데 1%가 보통 중국 내에서 한 250만 개에서 한 270만 개 일자리를 만드는 1% 그러니까 5% 돼야지만 한 1200만 개가 가까이 갈 수 있거든요. 그 말이 의미는 뭐냐 하면 중국이 매년 졸업하는 대학생 졸업자가 한 1200만 명이 중국의 대학 매년마다 졸업하는 친구가 1200만 명이 사이로 쏟아집니다. 그 친구들이 이 자리가 없으면 불만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거 5%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규모는 크기 월가지만 그만큼 대학을 간 사람도 많아지고 충분한데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커버해줘야지만 일자리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게 꾸역꾸역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정부에 관한 조치를 하고 그런데 정부가 지출을 하더라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소비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소비가 이런 이유로 다 심리적으로 오라붙었고 그런 단계다. 그래서 아까 스탠포들 나왔는데 일자리를 먹고 부분적으로 어떤 개인적인 이유이겠지만 있겠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지방 부채가 심각한 12개 성시 같은 경우는 정말 지방 공무원들 월급도 못 받습니다. 정말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좀 특히 이제 그게 중국 전체의 GDP를 흔들릴 수 있는 규모가 작은 데이기 때문에 이게 중국 경제를 막 무너뜨린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부채가 심각하면 맞습니다. 그다음에 좀 심한 지방정부는 정말 공무원들 월급도 많이 지금 못 받는 경우가 있다. 그다음에 일부적으로 그런 사태겠지만 이게 아까 전부 다 그런 것처럼 보실 필요는 없고 또 다른 보면 상하이나 베이징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이랬는데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고 제가 중국 자주 가는데 그런 지역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전체 중국 경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 지역이 일부 있겠지만 그래서 전체로 보면 안 되니까요. 그걸 찍어서 다 해가지고 와 전체 다 사람이 없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 실업률을 하면 젊은 청년 실업률이 가장 중국 정부한테는 민감하게 했고 이거를 방어를 해야 되는 게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럼 이 친구들이 나갈 수 할 수 있는 경우는 결국은 이제 IT라든지 우리가 말한 첨단체죠. 이제 부분에 있어서의 그래서 이제 테크기업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게 과거처럼 시진핑 주석이 테크기업 규제하면 그랬잖아요. 알바마 규제했다.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결이 다를 겁니다. 다르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건 결국 테크기업입니다. 그렇군요. 중국의 젊은 층도 과거처럼 공장에서 기름칠하고 이런 일자리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결국에는 젊은 친구라는 건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가 아니죠. 많은 또 지방은 공장에서는 또 젊은 친구들이지만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와서 공장하는 친구도 있죠. 그런 부분도 있고 하지만 워낙 대학생 수가 많고 입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쏟아져 맨년 쏟아져 나오는 게 지금 천만 명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요. 그게 이제 중국 정부가 가장 고민스러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눈높이를 맞춰주는 일자리를 1200만 개씩 만들어줘야 정권에 안 줘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게 안 나타나니 기업이 안 좋잖아요. 기업이 투자를 안 하잖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소에서 기업이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기업이 투자를 못한다고 기업이 투자를 하려면 소비가 되어야지만 돈을 또 세지만 기업이 그걸 가지고 기업으로 흘러들어가야지만 또 재투자를 할까 하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총 수요를 올려야지만 올려야지만 경제 성장률도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 구도 속에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중국 경제가 어려움이고 문제의 근본이 바로 거기에 있다. 교수님 그러면 이제 정말 핵심적인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이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부양책으로 어떻게 보면 기업이 투자를 안 하고 심리가 죽어서 소비심리가 없어서 기업이 투자를 못하고 그게 지금 다 악순환이잖아요. 그럼 정부가 이제 공적자금으로 국가자금으로 빚내가지고 한번 살려 보려 놓은 건데 심리를. 부양책 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까? 일단은 지금 돈이 유동성이 지금도 여러 가지 통화정책은 이미 많이 할 만큼 했고 재정지출이 지금 계속 지금 보여주고 맞배기로 하고 있는 것처럼 조금씩 하고 있는데 좀 화끈하게 좀 해야 되는데 정부는 보는 거죠. 지금 미 대선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또 11월 소비 시즌에서 얼마나 할 것이냐. 그런데 여전히 소비심리가 지금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과 시장 간에 보이지 않는 밀당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걸 보고 정부가 이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중국은 어떤 나라였냐면 우리나라나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 정부의 정책이 시장을 못 이깁니다. 그런데 중국은 체제의 특성상 정책이 시장을 압도합니다. 체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 그런데 이번에 시진핑의 멘트 그러니까 9월 26일로 돌아갔을 때 중앙정치국회의 때 시진핑 주석이 어떤 멘트를 했냐면 그러니까 중국 경제 이야기하면서 리스크 관리 관리를 잘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다음에 비전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데 9월 26일 중국 서열 1위부터 한 25일까지 하는 중앙정치국회에서 적극적인 대응 그다음에 필요할 때 돈 쓰고 이런 식의 멘트가 나왔다라는 시장에서는 뭐야 이거 뭐 나올 것 같다. 큰 거 나오나. 그 말이 뭐냐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좀 느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에 좀 양보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 무슨 말이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절대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이게 이제 그걸 느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이제 그걸 좀 시장에 양보하려고 하는 그게 지금 이어져가고 있다라고 보시고 그러면 그게 뭐 킬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가가 올라져야 되고요. 부동산 언제 풀릴 것이냐. 부동산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주가가 오르니까 약간 조금 지금 하고 계속 4차까지 부양책이 나오고 나서는 약간 지금 뭐라 해야 되나 거래가 좀 되고 있고 약간 조금 팔려는 사람과는 약간 밀당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래도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 부양책이 완전히 먹히려면 정부가 학관에 돈을 풀든가 아니면 어쨌든 간 이게 밀당이 이어나갈 것이다. 그래서 그게 제가 볼 때 11월 12월 하면서 아마 계속 그것이 보면서 중국 정부가 재정지출을 이제 얼마를 넣을지를 보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랬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소비심리가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소비심리가 저는 이제 내년 한 상반기까지도 힘들고 조금 이게 코로나가 좀 시간만큼 3년만큼 지나야 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좀 돼야지만 소비심리가 그래도 좀 올라오지 않을까. 지금 최악에서 올라오지 않을까. 그게 심리가 올라온다는 게 그 심리를 올리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경기관책을 하는 거니까 핵심이 뭐라고요. 소비심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gdp 핵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먹히기는 쉽지 않다. 약간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인다. 1년 정도 내년 하반기 이맘때까지는 조금 어려운 기간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심리가 바로 풀리지는 않을 것이다. 아까 말한 핑티 소비라든가 반향 소비. 또 재미있는 말을 하나 하면 아까 중국에 또 젊은이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이게 뭐냐면 저축 따즈라는 게 있어요. 따즈라는 게 일종의 동료 친구를 밥 먹는 따즈. 밥 먹는 친구 있죠. 이런 건데 저축 따즈는 뭐냐면 이 돈을 모으는 뜻이 맞는 친구가 커뮤니티에 모여서 나는 이렇게 해서 얼마를 줄였어. 요즘 재테크가 이게 유명해.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충동 구매 안 하고 서로 간에 가계부를 공유 하면서 이렇게 하면 돈 더 모을 수 있어. 이런 것도 지금 생각나고 있다. 그 정도로 극단적으로 줄이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다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트렌드가 있다는 만큼 소비를 아까 말씀드렸다피 안 한다는 거죠. 핑티 소비 반향 소비 그다음에 저축 따즈 이런 것들이 지금 젊은이 사이에 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심리적으로 닫혀있다. 이걸 풀어지려면 조금 더 시간이 흘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고개 조금 풀어지는데 저는 내년 6개월 후 또는 이렇게 하면 내년 하반기까지는 이게 정보가 계속하겠지만 조금씩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지만 타이밍 시간 시간 차가 좀 필요하다. 좋습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중국의 경제와 우리나라와의 경쟁적인 부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행드립니다. operating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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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